이번 시간은 주식 초고수의 상위 1%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래세증권 UX랩팀 전윤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초고수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장고 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전월 기준 투자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당사인팀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 초고수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봤고요. 이러한 기준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상위 1% 주식 초고수, 오늘 그 장매매 상위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잉카금융서비스, LG화학, 에코프로, SM, LNF, 삼성전자, 두산애너빌리티, 히림, 두산퓨어셀, 에코프로비임 이렇게 1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잉카금융서비스가 1위고요. 그리고 파리의 히림도 눈에 띄는데 여기서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저는 2차전지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LG화학,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비엠 이렇게 4종목. 일단 2차전지주 언제까지 갈지 상당히 궁금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양극제, 음극제, 동박 이렇게 2차전지 빌리체인 전반적으로 오늘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는 2차전지를 아직도 좋게 보고 있다. 2025년까지 실적을 계속 봤다면 이제는 2030년 이상 이렇게 한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에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 정도 되면 50%까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상으로 볼 때는 사실 주식 자체가 좀 많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뭐 어찌했든 좀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죠. 신규매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두산애너빌리티랑 두산피얼셀, 두산그룹주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소형원자로라든지 이런 두산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초고수들도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사실 안 보였던 종목이 잉카금융서비스잖아요. 잉카금융서비스 1위인데 보니까 지금 차입을 얼마 전에 차입공시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잉카금융서비스가 지금 시총 한 천억 정도 되는데 차입금을 메리츠그룹에 이제 금융 쪽에 600억 정도 차입을 하면서 공시를 내면서 이제 영업조직을 조금 더 더 확충을 하겠다라는 어떤 공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한 273억 정도 되고 전년 대비 한 29%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총 천억이 좀 넘기 때문에 오늘 또 주가는 많이 오름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는 사실 싼 영역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좀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매수 상위주 살펴봤고요.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의 데이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매도 상위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여전히 2차전지와 로봇주는 시장에서 계속 뭐 매수 매도 또는 순매수 리스트에도 올라왔다가 또 순매도 리스트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오늘 또 많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초고수 리스트에서는 순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코스모 화학 첨보 같은 어떤 로봇주나 2차전지 두산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산이 지주회사이면서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오늘은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주식은 사실 이게 원래 멀티미디어 회사지만 이게 회사 주식 300만 주를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어떤 미국 회사에 지금 매각을 했거든요.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다물 멀티미디어도 보니까 로봇 관련 주로 해서 시세가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AMG 엔터는 최근 기관 5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5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고점 찍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정시 매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의 모습이. 그런데 SAMG 엔터는 1분기부터 사실 중국 쪽 캐치 티미핑이라는 어떤 캐릭터 IP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매출 늘어나고 있고 동유럽이라든지 세계 인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 제2의 애니팡? 아니 제2의 삼성 아기 상어 캐릭터처럼 뭔가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그런 어떤 IP 관련한 어떤 긍정적인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매도 상위주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만난 것은 고스트레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섣부르게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순매수 상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지금 2차전지주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고수 리스트에 너무 2차전지주가 많아서 특별하게 오늘은 특징주가 뭐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2차전지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LNF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5위에 있는데 5위에 성일, 순매수 5위에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차전지의 폐해 배터리 관련주로 계속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로봇 관련주도 계속 여기 5일 동안 순매수 상위에는 오히려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의료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은 협동로봇 SBB테크라는 회사는 오늘 신고가 찍고 잠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감속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로봇 관련주는 좀 길게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이슈가 있고 또 어떤 공장 자동화의 이슈가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로봇 관련주는 회사는 투자를 한다는 것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긴 호흡으로 볼 때는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까 하지만 주가는 조금 오버슈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최근 5월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로봇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고요. 반대로 최근 5월의 일 동안 순매도 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시죠. 지금 1위에 HMM이 있는데요. HMM 분석 보니까 지금 발틱 운임지수라는 벌크선 운임지수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해운주가 조금 좋은 관점이 있는데 HMM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그런데 HMM 같은 경우는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선 운임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컨테이너선 운임 때문에 하락세가 좀 있다. 그래서 운임지수를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운임 때문에 조금 시세가 조금 안 나면서 HMM은 좀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고 싶은 건 2차전지주로 최근에 좀 꼽히면서 또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많이 올랐던 고려아연인데요. 네. 6위에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좀 2차전지주 물론 고려아연은 사실 비철금속주이긴 하지만 최근에 2차전지에 진출하면서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핫했었거든요.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상황에서 기관이 12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23년 1분기부터 실적이 회복해야 한다는 어떤 전망 보고서를 제가 보고 왔고 2차전지주가 2024년 1분기부터 동박에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어찌 됐든 회사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1분기,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또 내년도 2차전지주를 본다면 2차전지의 어떤 생산 현황 그다음에 매출 나오는 걸 본다면 조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매도 상위주 최근 5월에 순매도 상위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고수들의 최근 5월에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았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얼만큼 올라왔나요? 네. 아까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 71%. 71%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상당히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라든지 흐름 속에서 시세를 한번 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하지만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대형주는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큰 흐름보다는 어떤 개별 테마를 따라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이제 초고수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8위에 있는 MIT을 좀 보고 싶은데요. MIT 같은 경우는 웨인이 3일 연속 순매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시총 대비는 조금 가격 대비가 좀 비싸 PER 영업이익 기준 PER이 한 20 넘어가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비열관 스탠트의 어떤 국내 1위 글로벌 3위 정도 되는 회사고 최근에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 남미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미국의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에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서 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좀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 5월의 순매수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세증권 전윤호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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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